이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서요. 또 물어보고 주소 물어보고 같이 갈 거죠. 정말 이제는 이제는 막 징글 징글 해가지고.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노이로제 걸릴만 해요. 그 딸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야 만약 우리 딸이 저런 일 많이 겪게 되면은 이게 심장이 진짜 벌렁벌렁 하죠. 지금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나와 계신 거예요. 딸 때문에 이사를 지금 세 번 갔어요. 이런 사건 때문에요? 열림에 살다가 그런 사건이 나가지고 또 이사가니 또 그런 사건이 또 자꾸 있어가지고 또 이사 갔어요. 아니 딸 때문에 이사할 정도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그냥 긴장되시고 딸이 들어올 때까지 늘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예. 밤늦게 전화 안 받으면 잠을 못 이러고 아 진짜. 두 번 세 번 안 받으면 잠을 못 자요. 아니 근데 계속 얘기하다보면 야 뭐 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? 자꾸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오해받을 수 있어. 야 너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? 행실이 뭐 이런 얘기를 또 그러니까 정작 당하는 사람은 난데? 가해자도 막 죄가 되는 것처럼 실제로 막 스프리 같은 거 막 뿌리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? 근데 막상 당하면 너무 떨려서 손이 여기로 안 가는 거예요. 아까 소연이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소리도 못 질러요.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. 아 배치법을? 네. 그럼 우리 지연이 평소에. 평소에죠? 네. 네. 평소에. 평소에. 평소. 평소라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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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연이는. 아 지연이는. 아 지연이는. 아니 그리고. 아니 당신이 좀. 바바리맨이. 뭐. 바바리맨이. 무슨. 무슨 세상에. 어떤 바바리맨이. 여기서.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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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는. 이런 거는 신병협이지. 아니. 평소. 평소를 어떻게 대처하는지. 진짜 평소. 우리 조민이 주인 거. 네. 거기 계세요. 제가 할게요. 거기 계세요. 제가 할게요. 거기 계세요. 바바리 등장. 큐. 아무렇지도 않아. 걱정해. 아무렇지도 않아. 걱정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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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세임. 형세임. 형세. 형세임. 아. 엄마를 하면 안 된다니까. 엄마를. 아니. 실제로 봤던 변태는 그게서 어때요. 어때요. 아. 아니. 지금. 지금 진짜 이거 혹시 보고 계시면 여성분들 이걸 외우어야 돼. 입력시켜야 돼. 아버지 표정이 아니야. 아니.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못 본 척 하고 지나가면 무관심. 시작.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뭐 엉덩이에 손을 댑니다.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제 엉덩이에서 손 좀 치워주시겠어요? 네 이렇게. 그러니까 이형자씨가 해야죠. 이형자씨가. 저희가 손을 댑니다. 엉덩이는 만질 수 있는 분이 이형자씨 밖에 없어요. 그러면 저를 해요. 제가. 이형자씨가. 엉덩이 좀 치워주세요. 엉덩이 좀 치워주세요. 내 손에서 엉덩이 치워주세요. 이러면 안되죠. 엉덩이 치워주세요. 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. 원래 이러고 다니더라고요. 나 이런 일 많이 나겠잖아. 이형자씨가. 제 엉덩이에서 손 좀 치워주시겠어요. 제 엉덩이에서 손 좀 치워주시겠어요. 치워주시겠어요. 마지막 소리를 질러야죠. 지하철 같은 데는 이렇게 하악 쪽이라고 그러죠.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소리를 질러야죠. 그때 소리를 질러야죠. 안심. 안심. 입을 해요. 코를 잡고만. 제 귀에서 코를 떼주시네요. 제 귀에서 코를 떼주시네요. 이거 약간 똥짓맞은 기분이에요. 똥짓맞은 기분이에요. 아버지님들은 혹시 나타나시는 분들은 계속 한마디 하시면 오시 말라고. 그분들한테 따끔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 잘 안껏 하세요. 밤만 되면 어둠이 너무 싫은 거예요. 잘 때 불을 켜 놓고 자거든요. 위장성 같은 것도 걸렸겠어요. 네. 그래서 위험도 있고 밤 되면 좀 잠도 잘 안고. 불면증. 저 당할 만큼 많이 당하고 놀랄 만큼 많이 놀랬거든요. 이제 주변에 좀 편히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예. 네. 저는 여자로서 생각할 때 고민이 있어요. 고민이다. 지연이. 저도 같은 여자로. 당연히 고민이죠. 여자로서 고민이겠죠. 고민을 따라서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요 이거는. 사회의 문제. 네. 휴리. 네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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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의 만류로 겨우 오전 10시에 공항에 도착했어요. 아빠는 크게 화를 내줬어요. 끝났어. 우리 비행기 못 타. 끝났어. 못 타 이거. 이러다가 제주도를 못 간다고. 제주도야 해외도 아니야. 내가 새벽 6시에 나와야 된다고 그랬지 내가. 보다 못한 항공사 직원이 한마디를 하더군요. 손님 비행기 타실 수 있고요. 오후 1시 비행기는 2시간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. 얼마 전에 제가 필리핀 어학 연습할 때 밤 11시 비행기인데 아빠 때문에 또 인천공항에 오후 3시에 도착했어요. 여덟 시간이나 이따가 왔어요. 그 시간이면 필리핀을 왕복으로 왔다 갔다는 시간인데 저희 가족은 배구 경기를 자주 보러 가거든요. 남들과 달리 저희는 꼭 경기 2시간 전에 도착을 합니다. 3시간 전에 왔어야 돼. 그래서 사람이 꽉 차있을 거야. 사람이 꽉 차있을 거야. 아유 나 이거 걱정도 듣겠네. 경기 관전이면 끝이야 사람이 꽉 차있을 거야. 막상 가면 불도 안 켜져 있고. 이제 경기장 문 열고 텅텅 비어 있어요. 엄마가 얼마 전까지 전문대학을 다니며 공부를 하셨는데 아빠가 데리러 가셨나봐요. 그런데 엄마가 깜짝 놀랬대요. 우연히 창밖을 보는데 많이 본 남자가 뒷짐을 지고 운동장을 돌고 있는데 그때가 수업 끝나기 2시간 전인데 아빠는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디서든 내일 5시간쯤은 미리 가서 기다리면서 점점 지쳐 죽어요. 야 오늘은 어떻게 했을까. 그래도 요령이 생겨서 아빠랑 어디 갈 때는 다들 뭘 하나씩 챙겨들긴 해요. 엄마는 책 저는 단어장 동생은 mp3 그 긴 시간을 버텨야 하니까요. 이번에도 녹화가 일요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수요일인 지금 4일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세요. 4일 전부터 준비를 하시고요. 오늘 멸시 오신 거야. 이게 방송이야. 형 가족이라고 하는 방송이라고. 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. 안그러면 방금 펑크를 하는데 이거. 펑크를 하고. 뭐야. 미치겠어요. 어떤 사장님이 사진이. 뭐 기다리는 사진이 있죠. 보여주시죠. 기다리고 있어. 기다리고 있어. 뒷질비고. 뒷질비고. 뒷질비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거 어딘지 물어봐야 되겠다. 기다리고 있어. 기다리고 있어. 기다리고 있어. 기다리고 있어. 야 사진이 다 적적하다.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안 왔어. 아무도 없어. 정말 웨이팅 패밀리에요. 저기도 뭔가 오늘 벌어지는데. 자켓만 있는 거예요. 박정석에 앉아있는 분들 이렇게 보는데. 따님하고 어머님하고 막. 아주 깔깔대고 같이 있는데. 아버님 한번만. 내 얘기인가. 이거 내 얘기인가. 내 얘기인가. 내 얘기인가.